뭐야? 저리 따라가? 너나 내 몸에서 손 떼! 고개 돌려! 이럴 시간에 일어났겠다 진짜! 빨리! 고개 돌리고 눈 감으라고! 진짜! 볼 거 있다고! 볼 거? 볼 거? 봤어? 봤네! 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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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네! 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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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네! 봤어! 아냐! 안 봤어! 안 봤어! 안 봤어! 야! 2층에 있는! 뭐야? 왜? 선배! 저 왔어요! 올라가요! 야! 그! 내우세요! 야! 그! 내우세요! 왜? 내우세요! 히크? 선배! 우리 집에 욕조가 하나밖에 없잖아! 그래서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니들이 온 거야? 그지? 어! 맞아! 맞아! 어! 아니 이거 두 번이나 걸리는 건 말이 안 되지! 밑에 뭐 달아놓은 거 아니야? 뭐야? 이거 게임 이상한데 이거! 질문들이 이상해 이거! 아! 아! 뭐야 이게 질문이!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? 아! 뭔데 그래! 아! 나는 지금 이곳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! 여기! 와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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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대표님 대답해 주셔야죠! 이거 벌칙도 무시무시한데 볼..볼치기 뭔데? 오른쪽에 앉은 사람과 러브샷 타기! 뭐야 이게? 나는 지금 이곳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담을 수 없는 맘이라는 게 있어 흘러넘쳐버릴 것만 같은 사랑 이 딱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거야 내는 사람을 죽여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뭘까? 내가 또 왜 이렇게 된 거야